멍불리라면 이렇게 해가지고 치킨? 치킨? 치킨도? 치킨 먹고 싶어요? 네 치킨 먹고 싶으시면은 하파도 어 네 일단 들어가서 치킨이 저희가 저희가 배달 치킨인가요? 아니면은 그 그 진열되어 있는 그 한강 치킨이요 한강 치킨 한강 치킨이지 험난할 것 같다 잘 다녀와요 그 먹는 거 막 그 중간에 막 몇 개 쭉? 2 Hours Later 왜? 왜? 왜 이렇게 양이 적지? 그렇지 아 지금 왠지 저 중에 하나 아 라면만 사줘 저희 분명히 치킨도 같이 치킨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 이제 저희 지금 소식 다 듣고 있었거든요 정말 혼란했네요 치킨 어디 갔어요? 네? 치킨 어디 갔어요? 치킨 어디 갔어요? 치킨 어디 갔어요? 아 진짜 왜 이렇다 일단 그러면 원피이시나 지금 치킨 치킨-